이렇게 하면 되잖아. 나 이거 여기서 끝나. 이거 푸르며 귀찮아. 에엥? 이렇게 하면 네 쪽이 어두워져. 여기 빛이 빛으로. 이렇게 하면 밝아져. 고래 싸움에 세우는 가슴이 나가요? 보통 고래 싸움에 세우는 가슴이 나가요? 고래를 만나본 적은 없어 고래? 어때? 고래? 고두 그리고 어깨를 내밀면? 내가 그 곰 같지 않아? 먼저 알지? 나 그거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어 머리 자른 거 양은 이렇게 돼야 돼 머리 자른 거 키지 못할 나 달라진 거 없어? 머리 잘랐어 아 그걸 왜 네가 말해 몰랐는데? 알았잖아 몰랐어? 알았잖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네가 잘랐는지 안 잘랐지 우리 샵 같이 갔잖아 니 자르는 거 못 봤어 왜 못 봤어 내가 어떻게 알아 제발 여며 엥? 제발 여미래 형 얘기하는 거잖아 나 왜? 나보고 플러스 혹시? 아니 연하리? 안 돼 이거 원래 이렇게 입는 거예요 저는 원래 여기까지 여름이잖아 하나 더 열심히 했네 원래 여기까지 하나 더 열심히 했네 보내주셔서 네 지금 피드백 안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을까 봐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 반짝인 그 찰나의 널 찰나한 뒤의 그림자 속에서라도 맘을 뻗어 너에게나 찾지 못해도 더 환하게 귀엽을 순간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마지막 필터 형이 고르게 해줄게 특별히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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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 설 ca 이걸 빠밤, 빠밤, 빠밤!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! 이게 뭐야? 상대? 맞아 얘 움직이는 거 같지? 기분이 너무 나빠 형 날 밟고 가라 그냥 숨어! 내가 너 찾아볼게 이렇게 하면 얼굴 체인지 이렇게 하면 얼굴 체인지 얼굴 체인지 오! 응 아니야? I'm a mafia 이거 삥 하는 거 같아 삥 두 분 볼 때 이렇게 보는 거 아닐까? 그렇지? 좌우 반전 됐어요 여러분 응 근데 이게 그럼 달님들이 맨날 보는 내 얼굴이잖아 그치 나 이렇게 생겼어? 나 이렇게 생겼어? 어! 너 그렇게 생겼어 나는? 어 원래 그렇게 생겼다 나 원래 이렇게 생겼어?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? 나 원래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? 뭐야? 뭐가 이렇게 어렵냐? 나 입술이 이렇게 뭐야 뭐야? 입술이 이렇게 돼 있네? 나 이렇게? 오른쪽에서 약간 왼쪽으로 내려가 있는데? 여기로 많이 씹어요 나 이렇게 생겼어? 나 이렇게 생겼어? 근데 진짜 나 이렇게 생겼어? 나 이렇게 생겼어? 좀 멀어져야 돼 카메라 왜곡이 있으니까 난 이렇게 생겼어? 나쁘지 않은데? 괜찮은데? 나쁘지 않은데? 응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블루다 귀신이다 귀신이다 저쩔여완웅 송민수 연생모 그건 뭔 말이야? 어쩔 가자 이거니 소민수 버리 송민수 버리 송민수 왜 송민수 왜 송민수 왜 잘생긴 원어스 보면서 왜 눈을 그렇게 떠? 찐이다 찐이다 눈을 크게 떠야 되는구나 이렇게 크게 뜨라고 아니 세모나게 떠야돼 형 세모나게 세모나게 떠봐 세모나게 떠봐 세모나게 떠봐 세모나게 생얼입니다 했어야지 난 그런 거짓말 못해 안 될래? 나도 갈거야 나도 갈래 안녕하세요 어디가 어떻게 안 나오지 생각보다 그럼 우리 다들 이제 빠이빠이 해볼까요?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밥 먹으러 간다 아 무서워 오도